제가 오랜만에 뱃살트에 숨이 쳐가지고 그리고 시상하기 전에 제 옷가방 가지고 한 분 가져오세요 제가 여기서 사실은 옷을 갈아입으려 하려 했는데 그 옷가방에 분홍 티셔츠하고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 선글라스하고 아마 제가 캐스트로 밸리반에서 가져가는 거 같아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바는 다 나오세요 우선 라스모어 리치몬드 버클리 그리고 알바니 원로크리 샌메뉴, 알라메라, 주이라디오 그 다음 유리어시, 다 나오세요 자 빨리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부르지 않은 바람 나오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시상평가를 하면 요번에는 작년보다 10배를 가까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신사회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결정을 했으니까 이번 노래는 참나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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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는 우울게 압니다 자 4개 팀이 나오죠 4개 팀 4개 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년회, 프리먼트, 오클랜드, 캐스트로 캐스트로의 반영 캐스트로는 감정을 해야하다가 참았어요 자, 지금부터 3등, 2등, 1등 특별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지 공연 영예 3등, 4등 엇길래 자, 리듬 자, 부딪혀주세요. 자, 이제 두 팀 중에 1편과 그 다음에 특별사항이 있습니다. 특별사항은 뭐 실력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주세요. 우선 특별사항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이 특별한 날 특별히 받는 상 특별상의 수상 단체는 가는 최선을 자, 이제 어느 분 남았어요? 어느 분 남았어요? 근데 캐스토밸리가 제5까지 갔잖아요. 주까요? 말까요? 주지마요? 네. 주요? 네. 주자. 손 들어오세요. 네. 주지 말자. 주자. 아뇨. 아뇨. 자, 여기 1등사. 캐스토밸리! 자, 앨범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하면 되죠? 네. 그렇죠? 네. 저 하면 되죠?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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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